한양도성 한양도성에 대해 알고 나면 쓸모있는 신기한 잡합사전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은 한양도성 데이트코스입니다. 장충체육관이 있는 3호선 동대입구역 이곳 근처에 멋진 데이트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장충체육관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혀 다른 느낌의 한양도성 순성길, 다산성박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도성길을 걷고 단풍구경을 할 수 있다니 녹음중인 저도 당장 가보고 싶을 정도인데요. 다산성박길 안에는 카페, 갤러리, 공방들이 있어서 열려있는 시간에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이곳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새로 들어섰는데요. 이곳 벤츠에서 남산의 경치를 같이 보는 시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남산공원 이곳이 빠질 수가 없죠? 삼순이 계단으로 익숙한 이곳 공원 매점을 지나면 넓은 잔디밭에 백범광장이 나옵니다. 백범광장 한편에는 성각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오르면 계절에 따라 봄에는 푸른 잔디를 가을에는 노란 억새풀밭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인끼리라도 연인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 날씨가 좋다면 꼭 백범광장에서 보는 남산의 풍경 감상해보세요.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너무나 유명한 이곳은 DDP입니다. 저녁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서울의 데이트명수답게 쇼핑몰과 식당가가 지하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만이 여기에 전부는 아니죠. DDP 위에는 한양도성 이간수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녁에만 만나볼 수 있는 LED 장미정원을 꼭 만나보세요. 한양도성 데이트코스 어떠셨나요? 연인들끼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같이 걷고 싶은 사람이 떠오른다면 지금 당장 같이 가보실 것을 권합니다.